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들어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최소 12개 주에선 경제 재개 계획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오늘은 29일 월요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주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기존의 코로나19 안전조치를 연장하는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검사가 확대됐고 적절한 병원 수용 능력이 있지만 최근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와 신규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첫 번째 행정명령의 주된 내용은 조지아주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2020년 8월 1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내 코로나19 안전조치가 7월 1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안전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50명 이상의 모임 금지, 장기 요양시설 및 취약계층 의료시설 거주민 보호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9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79,417명, 누적 사망자는 2,7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07명이 추가로 집계됐고 신규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대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70명 늘어 7,755명, 사망자는 170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38명 늘어 6,648명, 사망자 312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5,469명, 사망자 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확진 환자 비율이 타 연령층과 큰 격차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확진 환자는 17,009명, 사망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연일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4만 540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285명의 신규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의 확진세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스토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었고 한 주 전보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주는 코데티컷과 로드아일랜드주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미터의 오늘 오후 3시 20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65만 6,762명, 누적 사망자는 12만 8,5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번지던 마스크 논쟁에도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규 확진이 폭증세를 보이자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던 공화당에서도 점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인 28일, 텍사스 달라스를 방문한 당시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전부터 마스크와 관련된 발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날의 발언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으며 공화당 팀 스캇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플로리다 잭슨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레니 커리 잭슨빌 시장은 공화당 소속입니다. 한편 민주당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며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케일레이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마스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스몰펌 위원회와 조지아 한인 공인회계사협회는 어제인 28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코로나19 관련 사업 피해와 정부 재난지원금 활용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스몰펌 위원회와 조지아 한인 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애틀란타 동포를 위한 제6차 무료 법률 세미나가 어제인 28일 열렸습니다. 이정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세미나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구민정 변호사는 사업주 보험이 담보하는 코로나와 약탈로 인한 영업 손해 등 운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두 번째 강사로는 김운영 변호사가 코로나19 관련 이민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조지아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윤철진 회계사와 조이스부 회계사 그리고 웨슬리윤 회계사가 참여해 재난지원금 최대 활용과 실업상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협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승욱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감사하다고 말하며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 몇몇 부분을 보완해 앞으로 한인사회의 유익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세미나는 10월 중 개최 예정이나 회원들과 7월 회의를 거쳐 그 이전에도 한 번 더 세미나를 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세미나의 전체 내용은 카바 조지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벅입니다. 애틀랜타 소방서 응급구조팀은 지난 브룩스 사망사건 항의 시위 당시 유니버스티 에비뉴 웬디스에 불을 지른 용의자 한 명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소방 조사관들은 해당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색 중이며 최대 만 달러의 살해금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경찰은 웬디스 매장 방화 혐의로 29살에 나탈리 화이트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 KTN 뉴스 스토리입니다. KTN 뉴스 스토리입니다.